이게 지금 정책자금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해서 사업별 해가지고 얘네들이 배정을 한거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지원 대상을 차단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내년도, 내년도도 아니에요. 이게 한 달 뒤에요. 지금 11월 중순인데 12월 중순부터 나오는 사업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이런 제안서에요. 얘가 지금 그래서 창업기업, 혁신형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 중간중간에 창업기업이든 혁신형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상관없이 신성장산업이라는 거를 중간에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고성장, 아니 고혁신기업, R&D집 등도 10% 이상의 그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도 참 좀, 아 그리고 하나 얘기한 게 그거였구나. 포인트가 첫번째 포인트가 기업화 정신,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고 두번째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출기업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금 확대하겠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세번째 포인트가 사업화에 대한 평가 부분을 좀 강화할 거라는 내용. 이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 기정원에 대한 세미나의 포인트는. 그래서 사업화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관에서 그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하면 그 다음 서면평가가 해서 통과되면 현장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를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거죠. 그러면 서면평가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이 어떤 R&D 사업을 진행한 기업들이 사업화를 했을 때 사업화가 뭐야. 그냥 시장에 이제 이런 상용화 제품을 판매했을 때 그 매출액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제를 한번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 그 해에 과제를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런 매출을 추이를 보고 그 매출액이 성장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도 또 그런 과제 지원을 우선 배정해주겠다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 근데 뭐 예전에는 안 그랬나? 예전에도 그래놓고 지금도 그래놓고 뭐 그런 별 차이 없는 얘기인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게 그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 교수님이 되게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약간 비슷한 거의 뭐 한 7,80%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다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사업들은 기업들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지원을 이제 하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기청 아니 기정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업 배분에 대한 부분을 중기청한테 받아서 할 거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조금 시간이 아까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2015년에 이제 전략기술 로드맵을 이렇게 했다. 어떻게? 녹색 제조 10대 전략기술과 첨단 융합 10대 전략기술 이렇게 이제 했었다. 어? 근데 그게 없네. 하나 내용 빠졌나 보다. 왜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갔지? 중간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깄다. 아 이거 중간에 넘어갔네. 4차 산업혁명 뭔지 네 그 얘기 지나갔네 잠깐 네 요거 얘기할게요. 4차 산업혁명에 사용되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냐 소셜미디어, IoT,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 어넬리틱, 어넬리틱, 어넬리틱스, 빅데이터 어넬리틱스,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4차 산업혁명에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SNS랑 블로그 뭐 그런 것들 뭐 카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소셜미디어 사회관계 뭐 이런 미디어에 관련된 것들 IoT는 네 이거는 뭐 인터넷을 말하는 거죠. 와이파이 인터넷 같은 거 무선 인터넷 정책 같은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는 네 점점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지금 이거가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1차가 농업 2차가 공업 산업 상업? 아니 공업 그 다음에 3차가 3차가 뭐지? 3차가 인터넷인가? 4차가 이거예요. 4차가 그 다음 빅데이터 그래서 그 기획자정부 사이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2020년까지 2020년 맞나? 어 2018년인가 2020년? 2020년이 맞을 거예요. 2020년까지에 대한 기획자정부의 그런 어 단계별 그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다섯 가지는 로봇 그 다음 IoT VR AR 그 다음이 AI 이렇게 다섯 가지 근데 그 비슷해요. 다 AI가 빅데이터고 빅데이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거고 그 다음 뭐 AR, VR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IoT랑 조금 연결돼 있고 뭐 그래서 뭐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좀 다른 게 ICT 뭐 인터넷 아니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ICT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그거야 다 알고 보면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약간 엮이면 다 비슷한 내용이 되고 네 그런 쪽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예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4차 산업혁명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요 내용 넘어가고 아까 이제 잠깐 네 넘어갔던 거 그래서 2015년에 이런 이제 전략기술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저기 그 한국과학기술지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추후 앞으로의 방향 5년 10년의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 뭐 여기도 비슷해요. 뭐 첨단융합 같은 게 보면 ICT 융합이 되어 있잖아요. ICT. ICT 융합이 뭐예요? 정보, 통신, 기술, 융합. 정보와 통신과 기술이 융합되는 거. 이게 ICT. 그 다음 로봇응용. 아까도 얘기했죠. 네 기획재정부에 가면 로봇에 관련된 거. 지금 박모 대통령은 뭐를 했죠? 저거 뭐지? 박모 대통령은 뭐 했죠? 그 뭐냐? 드론. 네 그런 거 했고요. 그 다음 나노융합. 네 이건 의료분야에 좀 바이오 쪽 많이 하고 의료기기 그 밑에 둔 있네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컨텐츠, 안전보안 뭐 이런 내용들. 감사합니다.